포커스7 명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의 목적어 지금 요 앞에서 주어로 쓰이는 거하고 보어로 쓰이는 거 지금 얘기하는 명사처럼 쓰이는 녀석은 쉽게 얘기해서 what에 대한 대답입니다 무엇이니 또는 앞만 길어봤자 it이라고도 얘기하죠 바뀌는 것들이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it is good 좋다 뭐 to exercise everyday is good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주어로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뭐 my hobby is it 내 취미 그거야 my hobby is to collect stamps to collect stamps 우펴모으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동사 앞에 오는 경우에 주어로 쓰인다 그 다음에 b 동사랑 합쳐서 뭐 우펴모으는 것이다 보어로 쓰인다는 얘기를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어나 보어로 쓰이는 것은 ing 형태인 동명서로 써도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 녀석이나 목적으로 쓰지가 않죠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동사가 want 라든지 hope 라든지 wish 라든지 plan decide 뭐 이런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 투부 정사의 명사 정본만을 목적으로 가지고 또 like 같은 애들은 to do가 오든 doing이 오든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의문사 플러스 to do 중요하다 했습니다 의문사 플러스 to do에서 뭔 얘기 했냐 뭐 예를 들어서 뭐 i know 간단한 거 i know how to do it 뭐 이런 게 있다 치죠 이게 how to do it이 의문사 플러스 to do인데 이 how to do it을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i know how to do it의 뜻은 나는 그것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라는 의미겠죠 이게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how i should do it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얘를 연결되는 의문사 플러스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문법과 연결된다 라고 쭉 얘기를 했었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로 안에 있는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용세로써가 i need to talk to you 겠죠 i need to talk to you 그 다음에 they wish to go home they wish to go home i plan to live in the countryside 겠죠 i plan to live in the countryside she hope to visit the palace 겠죠 i need the palace 오케이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죠 일단 의미는 i need to talk to you I need to talk to you 뭐하는 뜻이에요 나는 너랑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얘기죠 뭐 내가 너랑 대화를ują시지만 I need to talk to you need to do, wish to do, plan to do, 꼭 to do 하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전부다 want와 같이 뒤에 what에 대한 데다. 무엇을 원한다. 무엇을 필요로 한다. 무엇을 소망한다. 무엇을 계획한다. 무엇을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투부정서 이와 같은 투부정서의 명사적 원본. 너와 대화하는 것, 집으로 가는 것, 시골에서 사는 것, to live in the countryside 하는 것, to visit the palace. palace가 뭐죠? 궁전이죠. 그래서 나는 그 궁전을 방문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전부다 이 데다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need? what did they wish? what do you plan? what does she hope? 전부다 반만 길어봤자 이수로 바꿨을 수 있는 그것을 원한다. I need it. they wish it. I plan it. she hopes it. 전부다 동사의 what에 대한, 동사 뒤에 일반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돌아온다. 목적어라고 얘기하죠. need나 wish, plan, hope 등은 이와 같이 투부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반란의 동사와 복의 의문사. 의문사 플러스 투두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는 이 문장, 의문사 플러스 투두의 문장이 같은 의미가 무엇이 가능한가 이런 것도 같이 살펴볼 텐데요. when, where, how, what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을 턱이 없어? y는 있을 턱이 없죠. y는 의문사 y는 의문사 플러스 투두, y 투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었죠. 하지만 얘들은 다 가능한 거죠. ok, 그래서 he told me. 그러면 송비나 뭐라고 할래? he told me what is for dinner 하면 좋을 것 같다. ok. 그 다음 계속해서 수빈이는 만나요? where to get to the station. ok. 계속해서 3번. where to get to the station. 맞나요? 맞아요? ok. 계속해서 4번. where to get to the station. 이렇게 맞나요? ok. 그러면 지금 하나가 틀렸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k. 전부 다 같은 의미의 문장이 무엇이 가능한가 살펴볼 거고요. he told me what to eat for dinner. ok. 그가 나에게 말했다는 얘기죠. 그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what to eat. 무슨 뜻이죠? what을 eat 할지. 이런 뜻이죠. 무엇을 먹을지.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he told me what to eat. 뭘 먹을지. 뭐로써? 저녁식사로써. 그는 나에게 저녁식사로써 무엇을 먹을지를 말했습니다. 저녁식사로 요거랑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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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먹어. 라고 나에게 말해주었다. 라는 뜻이니까 요렇게 표현하면 가능하겠죠. what to eat for dinner. 저녁식사로써 무엇을 먹을지. 같은 의미의 문장이 뭔지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we ask the man where to go. where to get to the station. 우리가 그 남자한테 물어봤단 얘기죠. 우리가 그 남자에게 물어봤다. where to get. 어디로 가야할지. to the station. 어디로? 역으로. 어디로 가야할지. 역으로. 역으로 어디로 가야할지. 이건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뭐가 좋겠다? 이게 좋겠죠. how to get to the station. 어떻게 역으로 가야할지.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쓰이는 패턴입니다. how to get to. 어디 어디는. 어떤 장소 간 방법을 물어볼 때. how to get to. 어떻게 가야할지. we ask the man. 우리는 그 남자한테 물어봤다. how to get to the station. 어떻게 그 역으로 가야할지를 물어봤다. 그 다음에 I don't know. 난 모르겠다. where to go. 어디로 가야할지도.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다. for my vacation. 휴가. 그러니까 휴가로 어디로. for my vacation을 위해. 나의 휴가를 위해서. where to go. 어디로 가야할지를 모르겠다. 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we didn't decide. 우리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when to leave. 언제 출발할지. 이런 뜻이죠. today or tomorrow. 오늘 갈까. 아니면 내일 출발할까. 오늘 출발할지 내일 출발할지. when to leave. 언제 출발해야 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 되니까. 모두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좀 도움이 좀 받을까요. 우리가 쓰면 좀 지저분할 것 같으니까요. 옆에다 좀 쓰겠습니다. ok. 그러면 누가 무엇을 먹을지. 이런 말을 해야 되겠죠. 그가 나한테 말해줬어요. 그렇죠. 그럼 누가 저녁 식사로서 무엇을 먹을지야.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엄마가. 엄마가 저녁 때 갑자기 뭐 외출하신 일이 생겨서. 수민이한테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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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해줄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가 무엇을 먹을지야. 수민이 니가 무엇을 먹을지를 말해주신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은. 희예요. 미예요. 그쵸.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건 나에게 말했습니다. 뭐 일단 쓰인대로 하면. 그쵸. 이렇게 된거죠. he told me what to eat for dinner. 그는 나에게 무엇을 먹을지를 말했다. 이거 같은 표현은. 그가 나한테 말하는 부분은 똑같죠. 그러면. 무엇을. 내가 먹어야만 할지. 이 말이죠. 무엇을 내가 먹어야만 할지. 무엇을 내가 먹어야만 할지. 무엇을 내가 먹어야만 할지가 뭐겠다. what. i. should. eat for. dinne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he told me what i should eat for dinner.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내가 무엇을 먹어야만 할지. 라는 표현에. 뭐로 바뀐다. what i should eat. 그리고 이 부분을 보고.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무슨 의분분. 간접을 물. 그렇습니까.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 남자한테 물어볼 때는. 직접 물어볼 때는. 뭐라 그러겠어요. 무엇을. what. 내가 먹어야만 하나요. what should i eat. what should i eat. what should i eat. for. 이렇게 물었겠죠. 그쵸. 내가 뭘 뭘. 내가 그러니까. he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쵸. 내가 he한테. what should i eat.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가 나한테. 아. 이런거. 이런거. 됐습니까. 그래서. what should i eat. 정말. 이 부분 있죠. 무엇을 먹어야만 할지. 이 부분이. 이렇게. what i should eat. 이렇게 바뀌는 부분. 이 부분을 강조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바뀌는 걸 보고. i should eat. 묻지 않는 느낌이죠. 이런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의 문문. 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asked the man. how to get to the station. 그러니까. we asked the man. 우리가 그 남자한테 물어봤죠. 우리는 길을 알아야 몰라야. 물으죠. 그렇죠. 그 남자는 알 것 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누가 역으로 어떻게 갈지입니까. 누가 역으로 어떻게 갈지. 누가 역으로 어떻게 갈지. 누가 역으로 어떻게 갈지입니까. 우리가 역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같은 표현. 보겠다.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we asked the man에게. 어떻게. 여기 있는데라고. how to get to the station.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남자한테 물어봤다. 또. man에게 물어봤다. 어떻게. how. 우리가 가야만 할지. we. should. go. 어디로. 아. get to the station.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야 할지. 라고 표현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어떻게 가야 할지. 이거는. 이게 안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가야 할지. 라는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가야만 할지.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하고. 끝내면. 틀리겠죠. 그렇죠. 뭐하는 문장이니까. 직접. 묻는 문장이니까. 뭐로 마무리해야 할까. 이렇게. 물음표로 마무리해야 하죠. 그렇죠. how should we get. 그러니까. 여 부분에 있는. should we get. 얘는. should가. 앞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직접 묻는 거죠. 근데. 이걸. 이와 같이. 뭐로 바꿨을 수 있다. we should get. 같이. 간접 의문문으로 바꿨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또. 간접 의문문은. 뭐로까지 바꿨을 수 있다. 의무사 플러스. to do. 까지. 바꿨을 수가 있다. 됐습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문장. 문법들입니다. 제가. 오케이. 그 다음에. i don't know. where to go. 아. where to go for my.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뭐. 이제. 휴가 날짜는 잡혔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i don't know.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for my.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where to go.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가 뭐다.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란 말이죠. 그러면. 누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걸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누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죠. 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야만 할지. i. should go. for. my. vacation.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내가 모르겠어서 이제 누구한테 물어봤단 사람한테. 친구한테. 그렇죠. 친구한테 직접 물어볼 때는 뭐라 그래요. 어디로. go. where. 내가 가야만 할까. where. should i go. 이렇게 물었겠죠. where should i go. for my vacation. 그래서 이와 같이. when to leave. 해 놓고 뭐. today. or. 묻는 거죠. 우리가 결정 못 해냈다. 이 부분은 똑같죠. with inside. 의문서부터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누가 언제 떠나야 할지니까. 누가 언제 떠나야 할지. 우리가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when. 뭐예요. 말합니다. when. we. should. live. today or tomorrow.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어서 누구 딴 사람한테 직접 물어볼 때는. 언제. when. 우리가 떠나야만 합니까. should we. live. today or tomorrow. 이런식으로 물어봤겠죠. 이거같이. when. should we live. 가. when we should live. 로 바뀌고. when we should live. 는. 내용상. 이거 끝이. when to live. 언제 떠나야 할지. 와 같이 이렇게. 바꿨을 수가 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미추씨 부분을 업법상 바르게 해 보초라. i want to skate on the lake. 뭐. 날씨가 엄청 추운 모양이죠. 누가 뭐하는 상태입니까. lake가 frozen 된 상태죠. 그렇죠. 호수가 frozen. 얼음 상태죠. 그래서 그 위에서. 스케이트 타고 싶다. 라는 얘기니까. i want. to skate.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i want to skate on the light. 나는 호수 위에서 스케이트 타. 은 것을.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want. 에 대한 대답이니까. want에 무슨어인데. want에. 목적어인데. 엄마야. want에. 목적어인데. 그런데. want는. ing 형태. 스케이팅과 같은. ing 형태는.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play teach me. 자. 내가 지금 뭐. 방법을. 모를 때. 방법 묶기. 표현이죠. 방법 묶기. 나한테 좀. 가르쳐달라. 알려달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제발. 가르쳐줘. 누구에게. 파일을 뭐하는 방법이겠어.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방법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파일 다운로드 하는 방법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하는게 아닙니다. how. to. down. load. 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how to download a file. 파일. 다운로드 하는 방법. 그러면. 이 경우에는. 누가 다운로드 합니까. new는. 상대방은 나한테 가르쳐주는거고. 다운로드 할 사람은 누구에요. i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이건. 영어는 말입니다. how. i. should. download. 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어떻게 내가 다운로드 해야 할지. how i should download. 직접 물으면. how should i download. how i should download. 간접 의문은 되었고. 간접 의문은 이와 같이. 의문사 플러스. to. 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그 다음. expect. 뭐 하답니까. 그쵸. 기대하다죠. explain은 뭐 하답니까. explain은 설명하다 인거 아시죠. 몰랐다면 알아주시구요. explain 설명하다. expect. 기대하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i didn't expect. 그니까. 나는 뭐 하지 못했다. 기대하지 못했다. 뭐 하는 것을. to. see you here. 여기서 너를 보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알았다. 아이고 웬일이야. 이런 얘기죠. 그쵸. stay해서 그 사람을 만날지도 몰랐지. 그쵸.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i didn't expect to see you here. 난 여기서 너를 보게 되리라고는. 기회하지 못했어. expect도. expect도. want하고 같은 종족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셔야 되요. want to do. expect to do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칼에 알맞은 말을 써라. we decided where we should meet. 우리가 뭐 했다. 결정 내렸죠.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야만 할지를 말이죠. 우리가 어디서 만나야 할지. 그러니까 우리 약속 장소 결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서 만나야 할지.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가 되겠다. 그렇죠. where to meet. 하면 되겠죠. we decided where to meet. 어디서 만나야 할지. 오케이. 그래서 직접 물으면 뭐가 된다. 우리가 어디서 만나야 되지. 라고 직접 물으면. where should we meet. 하면 되겠죠. where should we meet. tell me when to press the button. 나한테 말 좀 해달란 말이죠. 저 뭘 말해달래요. 버튼을 언제 눌러야 할지. 버튼을 언제 눌러야 하는지.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편하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tell me when to press the button. 버튼을 언제 눌러야 할지는 말이죠. 그냥 버튼 누르는 건 누가 누르는 거예요. 그렇죠. i 가. me 가 누르는 거죠. 그래서 언제 내가 눌러야만 할지.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언제 내가 눌러야만 할지. tell me. when. when. i. should. should. press the button. i should. press the button. 버튼.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 표현은. 이 표현은. 간접 의문이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다. 간접 의문을 썼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다. polite한 표현이란 말이죠. 근데 급할 때. 엄청 막 지금 급박한 상황이야. 급박한 상황에서. tell me when to. when. tell me when i. should. press the button. 이렇게 묻진 않겠죠. 그렇죠. 급할 땐 뭐라고 빨리 얘기하면 되겠어요. 언제. when. 제가 눌러야만 합니까. should i press the button. 이렇게 물으면.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직접 의문 문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ok. do you know what we should do next. 넌 알고 있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할지. 다음 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냐. 라고 물었으니까. do you know. 뭘 해야만 할지. do you know. what to do. next. 와 같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여러 문제를 풀어봤는데. 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뭐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까. why는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래서 why를 사용해서. 뭐. 뭐. 이런 표현이 있겠죠. 이런 표현. 나는 왜 이거 먹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한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이거 먹다. 이거 먹다. 이거 먹다. 이거 먹다. 그렇죠. 왜 이걸 먹는지. 뭐가 있으면 편리했을텐데. 왜 이걸 먹는지. 난 표현은. 뭐가 있으면 편리했을텐데. why to eat this. 가 있으면 편리했을텐데. 이게. 불가능한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난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I don't know. 왜 이걸 먹어야 할지. why to eat this. 가 안되니까. 뭐 밖에 안된다. 가. why. I. should. eat. this. 이 표현 밖에 안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왜 의문사 플러스 투드만 하고. 간접의 공부는 나중에 하면 되지. 왜 이거 같이 공부합니까. 어차피 연결되어 있는 문법이고. why to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 그래서. 내가 이거 왜 먹는지. 도저히. 엄마가 자꾸 먹으래. 야 이거 먹어야 돼. 엄마한테 직접 짜증내면서. 뭐라고 묻겠어. Why should I eat this. 내가 이거 왜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직접 물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2학년 때. 좀 어려운 것들이. 하나가 간접의 공부가 들어갑니다. 하나가 간접의 공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focus file. 시험 범위라고 했었고.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면. 형용사 플러스처럼 쓰이는. 2부종사의. 뭐. 아. 간단한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뭐. 수학 공부할 시간. 이런거 만드는거죠. 형용사 플러스. 공부해서. 수학 공부할 시간이란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학 공부할 시간이다. It's time to study math. 이게 가장 대표적인 2부종사의. 형용사적 용법의 구조죠. 형용사적 용법은. 무슨 시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떤 시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떤. 이랑 잘 어울리는 뭐가 꼭 필요하다. 것이 꼭 필요하다. 형용사적 용법은. 뒤로 가서. 앞에 있는 뭐를 꾸며준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특징이 있다.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형용사처럼 쓰이는 2부종사에서. 조심해야 될거. 뭐. 이런 표현이다라는거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 말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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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편지. 쓸 종이.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있죠. 그렇죠. 하지만 쓸 편지는 뭐다. 쓸 편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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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ter. to. write.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했죠. 하지만 쓸 종이는 뭐다. paper. to. write. 어.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는.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말을 만들어 보라 했죠. 편지 쓰다가 뭐에요. 편지 쓰다. write a letter. 그렇죠. 종이 위에 글씨를 쓰다 는. write on. paper. 그래서 이런걸 보고. 달아있네.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부분은. 자. 이게. 수학 공부할 시간이다. 라는 표현인데. 만약에. 이 표현을. 누가. 내용상. 누가 수학 공부해야 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수학 공부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배운 바 있는. 이 표현은. 뭐로 바꿔서 배운다. it is. time. when. i. should. study. math. 바꿨어도. 똑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녀석을 보고. 뭘 하면 되었습니까. 관계부사. 라고 하면 되었죠. 알겠습니까. 왜 부서가 와야 되냐. 여기에. 얘가. 설렘사죠. 얘도 마치. 이녀석. 이녀석. 둘다. 둘다. 설렘사 같은 역할하죠. 그러면 여기에. 왜. 위치나. 됐이 아니고. 왜. 위치나. 됐이 아니고. 얘를 집어넣으면. i. study. method. mother time. 전지사 달고. 뒤로 들어가죠. 전지사 달고. 뒤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when. where. how. why. 다시 말하면. 얘가. 무슨 씨로서 뒤에 들어간다. 어찌 씨로서 뒤에 들어가는거지. 명사로서 들어가는게 아니란 말이죠. 그럴 때 사용하는건. 관계대명서가 아닙니다. 관계부사다. 라는 내용까지도. 공부를. 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런 내용은. 미리 정리하구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거냐. there are many places. 어쩌고저쩌고. in 서울. 2번은. give me some paper. 어쩌고저쩌고. she will buy a new skirt. 어쩌고저쩌고. they don't have any. 어쩌고저쩌고. 이러네요. 자. 첫번째 문장은. 무슨 얘기하는거 같아요. 일단. there are 가 있으니까. 있다고 얘기하는거죠. 뭐가 있대요. 많은 장소가 있대죠. 그쵸. 장소는 장소인데. 뭐 할 장소. 방문할 장소죠. 그쵸. 어디에는. 서울에는. 서울에는. 방문할만한 장소가 많다니까. 완성된 문장은 뭐다. many places to visit. in 서울.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꿨을 수 있느냐. 좀 있다가. 이 부분 있죠. 이러면. 뭔가로 바꿨을 수가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문법을 복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왜 visit to가 아닌지. 이런 것도. 왜 visit인지. 이런 것도. 왜 visit to 하면 안되느냐. 그리고. 여기에 visit 대신에 go를 썼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visit 동사 대신에 go를 썼을 때는.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문법적으로. 다르게 해야 되는지도. 생각해보면. 좋은 공부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달래줘. 나한테. 뭘 달랩니까. 종이 좀 달라네요. 그래서 종이는 종이인데. 뭐 할 종이. 코 풀 종이. 똥 닦을 종이. 아니면 글씨 쓸 종이. 그렇죠. 글씨 쓸 종이니까. 뭐라고. 완성된 문장 뭐다. give me some paper to write on.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뭐. 살아있네. 이 표현이죠. on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습니까. 왜 on이 있어야 되는지. 좀 이따가. 왜 on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on이 있어야 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she will buy a new scott. 그녀가. 새. 치마를 살 거란 말이죠. 치마는 치마인데. 뭐 할 치마입니까. 당연히 뭐. 치마는 치마인데. 뭐 할 치마겠소. 입을 치마죠. 그래서 she will buy a new scott. to wear.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왜.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지. 왜. 아무것도 쓰면 안 되는지. 이것들.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얘들 전부 다. 같은 표현. 관계사를 사용해서. 같은 표현.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살펴볼 거에요. 우리가. 어차피 관계사 파트도. 이번 시험 번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계사가 뭔지 알죠. 그쵸. 어떤 식으로. 문장처럼 생겼는데. 문장은 아니지만. 명사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은 아니죠. 명사. 아니. 문장처럼 생겼는데. 어떤 식으로 되는걸로. 관계사라고 했었죠. 맞죠. 맞죠. 그쵸. 그 다음에. they don't have any water to drink. they don't have any water to drink. 그들은 뭐가 없다. 마실 물이 전혀 없다. 라는 얘기하는 거죠. 마시기 위한 물이 전혀 없다. 같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러면. 되돌아가서. 음. 일단 고가 되었을 때. 고가 되었을 때.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똑같은 문장은. 음. 찬이 모자라네. 음. 음. 같은 표현을. there are many places to visit in 서울. 이렇게 되어있죠. 그럼. 같은 표현을. 많은 장소가 있다. there are many places. places. places는 places인데. 뭐 할 장소. 달 장소. 이렇게 바꾸란 말이죠. to go. 어디에. in. 서울. 이렇게 하면 뭔가가 틀렸죠. 그렇죠. 어떻게 고쳐줘야 됩니까. 이 문장 틀렸는데. 그렇죠. to go. to. 그래서 얘를 보고 뭐에 있네. 살아 있네. 라고 하고. 얘가 왜 있어야 된다. 얘가 왜 있어야 됩니까. 얘를. 얘를. 얘를 끌고. 이 속에 집어넣어보죠. 그렇죠. 집어넣으면. 그냥 뭐. 얘들 귀찮으니까. 얘만 집어넣어도 되겠죠. 얘를 집어넣으면. go places야. go to places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꼭. 있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같은 표현. 많은 장소들이 있다. 여기. places. 자. 그럼 장소는. 관계사로 똑같은 표현을 해보자면. 장소는 장소인데. 누가 뭐 할 수 있는 장소야. 누가 뭐 할 수 있는 장소. 그렇죠. 여기 bg동사를 그대로 쓰면. 누가 뭐 할 수 있는 장소. 우리가 갈 수 있는 장소라 말이죠. 그럼 여기에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합니다. 를 하고. 왜 지금 이쪽처럼 이냐. 모델지를 조금 있다가 생각해야 되겠다며.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는 관계사. 여기에 위치일 수도 있고. that일 수도 있고. who일 수도 있고. who일 수도 있고. who일 수도 있고. 생존할 수도 있고. 아니면 when, where, how, why. 나야 살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방문할 수 있다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우리가 방문할 수 있다. we can visit. 어디에. in. 서울.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를 왜 비워놨냐. 자. places를 집어넣으면. places를 집어넣으면.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쵸. 그럼 여기 들어갈때. 여기에 전치사를 집어넣어야 돼. 아니면 그냥 들어가. we can visit places야. we can visit to places야. 그쵸. 그쵸.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때. 뭐로서 들어가. 명사로서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 써야되는건 관계대명사야. 관계부사야. 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여기에 쓸것은 뭐다. 뭐 또는. 위치 또는. that이라면. 그쵸. 됐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표현을. 아까전에 뭐로 할 수 있었어. 고로 할 수 있었죠. go2 해보자고. 그쵸. 만약에 go2였다면. 여기에 places는 명사로서 들어가. 달고 들어가. 안달고 들어가죠. 볼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럼 여긴 못쓰겠어. that도는 which를 쓰겠죠. 그쵸. 그쵸. 근데 얘가. 없을수도 있죠. 그쵸. 그렇다면 이때는. that이나. 위치가 안되고. 뭐가 돼야 된다. 이때는 where가 된다. there are many places where we can go. 이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관계대명사를 써야되느냐. 관계부사를 써야되느냐. 하는 법을 한번 더 보고. 하고 있는겁니다. 통구정사의 형사용법 하면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파트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좀 어렵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잘 정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좋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give me some paper to write on이죠. 나에게 쓸 종이를 좀 달라. 그럼 뭐 이렇게 똑같이 좀. 원래는 이제. paper는 paper인데. 뭐하기 위한 paper to write on. 쓰기 위한 종이로.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녀석을. 누가 쓸 수 있는 종입니까. 누가 쓸 수 있는 종이. 누가 쓸 수 있는 종이. 내가 쓸 수 있는 종이죠. 그렇죠. 내가 쓸 수 있는 종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선행사가 paper죠. 선페이퍼죠. 선페이퍼죠. 들어갈 때. 뭘 달고 들어가. 그냥. 그렇죠. 여기에 벌써. 달아야 될 게 있죠. 그 말은. 여기에 들어갈 때. 명사로서 들어간다. 부사로 들어간다. 명사로서 들어간다. 그럼 여기 쓸 단어는 뭐예요. 위치 또는. that 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얘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뭘 달고 들어가요. on the paper. 오늘 달고 들어가죠. 그럼 얘가 없을 때는. 얘 말고 뭘 써야 된다. on the pape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뭘 써야 된다. where가 된다. 알겠습니까. 이게 관계사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she will buy a new skirt to wear to. 그녀는 입기 위한 새로운 치마를 살 것이다. she will buy a new skirt to. 그녀는 입기 위한 새로운 스커트를 살 거다. 그러면 누가 입을 수 있는 스커트야. 그렇죠. 그녀가. 뭐. 그녀가 언제 입을 거예요. 그녀가 언제 입을 스커트를 언제 사는 거야. 미래에 입을 스커트를. 미래에 살 거라도. 그렇죠. 얘를 이제.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할 겁니다. 그녀가 입을 거시다 하겠죠. 이 붙어진 말. 뒤에는 그녀가 입을 거시다 인데요. 앞에 뭘 쓰면. 그녀가 입을 거시다 하니 바짝 떨어지고. 그녀가 입을. 되겠죠. 그녀가 입을 거시다는 뭐예요. 이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스커트가. 이 관로를 친. 어떤 시 동어리 안으로 들어갈 건데. 달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 ος거. 네. 웨어러. 스커트. 이런 표현.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쓸. 단어로는 뭐. 위치 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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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관계사 파트. 복습도 같이 하는거야. 경영사. 하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뭐에 있네가 필요 없다. 살아있네가 필요가 없단 말이죠. 앞에. 꾸밈을 갖고 있는. 스쿼트가 WHERE의 목적어가 될 수 있죠. 하지만 페이퍼는 WHITE의 목적어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WHITE PAPER 하면 페이퍼라고 쓰다 라는거지 페이퍼 위에 쓰다가 아닌거지. 알겠습니까? OK. They don't have any water to drink the more. 그대로 안갖고 있네요. They don't have. 어떤 물도 안갖고 있대요. Water는 뭐란데 뭐하기로 했느냐고요? 마시기 위한 물이 어떤 물. 그러면 얘 같은 표현은 여기에 누가 뭐할 수 있다. 누가 뭐할 수 있다. 누가 뭐할 수 있는 물이 어떤 말이야. 대인인데 대인. 그렇죠.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어떤 말이야.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뭘 쓰. 선생님이 이걸 하는 과정을 잘 보세요. 어떻게 어떤 준비를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할 거다. 왜 바로 안 쓰냐. 관계 대병사를 써야 할 경우도 있고 관계 부사를 써야 할 경우도 있는데 천천히 여러분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천천히 따지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면 무언가를 쓸 거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누가 마실 누가 마실 수 있다. 그들이 마실 수 있다. 쓰면 되죠. 그들이 마실 수 있다. They can drink. 그러면 여기에 선행사 꿈에 맞는 건 water죠. Water가 뒤에 끌려 들어갈 때 they can drink water. 달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 그 말은 부사로 들어가 명사로 들어가 이 말이죠. 그렇죠? 방금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뭐로 들어갔으니까 명사로 들어갔으니까 여기 쓸 말은 뭐? 위치 또는 됐이라는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마찬가지. water가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살아있네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알겠습니까? 형용사처럼 쓰이는 추부정상 하면서 관계사 파트도 같이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어법상 바르게 고치네요. He found a partner to dance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I could find anything to say. I need a pen to write. We are looking for a partner to leave. 라고 하고 있네요. 아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파악해보는 거 먼저 해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무슨 뜻이에요? 그가 뭘 발견했대네요. 뭘 발견했대요? 파트너를 발견했대요. 그렇죠? 파트너는 파트너인데 어떤 파트너? 그렇죠? 춤추기 위한 파트너죠. 그렇죠? 자 그럼 얘가 틀렸습니까? 뭔가 틀렸죠? 그렇죠? 그렇다면 뭐가 틀렸어? 어떻게 해야 바르게 됩니까? 그렇죠? He found a partner to dance with. 다시 말하면 뭐에 있네? 살아있네를 안한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 WIT이 왜 와야 되는지 WIT이 왜 와야 되는지 증명하는 방법이 뭐예요? 얘를 집어넣어 보는 거죠. 댄스와 파트너야. 댄스와 파트너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살아있네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I couldn't find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anything는 anything인데 어떤 anything? 앉을. 그렇죠? 앉을 자리를 못 찾았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to sit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죠. 똑같은 거죠. 살아있네를 안했죠. 지금. 한국어 학생들이 이 문법이 많이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sit이 앉다죠. 그러면 to sit하면 뭐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아? 앉기위한이 될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뭘 안 해본다? 얘를 안 넣어본단 말이죠. sit anything이야. sit on anything. sit something이야. sit on something이야. sit on something이죠. 뭔가 위에 앉다 라고 할 때는 누가 필요해? 전치사? on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 이건 뭐 많이 했던 거네요. I need a pen to 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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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쓸 펜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we are looking for an apartment. 우리는 뭘 찾고 있는 중이래요? 아파트를 찾고 있는 중이래죠? 그렇죠?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뭐 하기 위한 아파트? 그래서 당연히 뭐라 했다? to live in. live an apartment가 아니고 live in an apartment. 이 문제 전부 다. 왜 이 네 문제나 풀려봤어요? 이게 그만큼? 살아있네.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사실을 들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 꾸밈을 받는 게 마치 선행사 같다 했죠? 그렇죠? 선행사 같은 녀석을 꾸미는 말의 덩어리 속에 집어넣을 때 뭔가가 있어야 되느냐? 아무것도 필요 없느냐? 조심해야 될 건 고어하고 비짓하고 같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고어는 전치사가 필요하죠? 하지만 비짓 코리아야. 비짓 투 코리아야. 비짓 코리아란 말이죠. 투가 필요 없죠 비짓. 그렇기 때문에 비짓을 썼을 때는 살아있네를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write 같은 경우에는 write 같은 경우에는 스쿠시 쓰다 write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때도 있고 안 써야 될 때도 있죠? 쓸 편지는 뭐였어? 아, letter to write 이었죠. 하지만 쓸 편, a pen to write with. 쓸 종이, paper to write on. 이런 게 필요할 때도 있죠. 됐습니까? 함께 놀 친구는 뭐예요? 놀 친구. 어, friend to play with이죠. 플레이어 프렌드가 아니고 뭐기 때문에 플레이 위더 프렌드니까. 그쵸? 하지만 놀 게임은 뭐야? 어, game to play죠. 그쵸? 왜? 플레이어 게임이니까. 플레이 위더 게임이 아닌거죠. 맞습니까? 수빈이 감기 좀 나왔냐? 어? 졸려 죽겠는 것 같네. 다 너무 쉬운 거 자꾸 설명해 줬을까 봐요. 오케이. 그 다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자,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접근 방법은 뭐예요? 폰 일로 줘. 왜 자꾸 봐. 잘했어. 어디 안 봐. 폰이 되게 걱정되나 봐. 자, 이런 문제를 푸는 접근 방법은 뭐다? 이게 조합되어서 어떤 말이 되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어렵다면 그 한글을 쭉 쓰고요. 한글을 쭉 쓰고 그 다음에 끊어있게 한 다음에 배열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I have toys play many with 2인데. 그쵸? 논쟁이 하겠죠. 나는 많은 장난감 갖고 있단 얘기죠? 그쵸? 장난감은 장난감인데 어떤 장난감? 가지고 놀 장난감 많단 얘기죠? 그쵸? 그러면 I have many toys toys 토이즈는 토이즈인데 어떤 토이즈 play to play with 그 다음에 she had got nothing 어쩌고저쩌고 그쵸? 그럼 이거 가지고 그녀는 할 말이 없었다 겠죠? 그쵸? 그러면 she had nothing to say 하면 되겠죠? 그녀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say something 그럼 뭐야? say something 뭐 말 좀 해줘 이런 얘기죠? 그쵸? 그럼 얘는 뭘 달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냥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필요 없죠 여기는 그니까 그 다음에 this is 뭐 소개하는 표현인 것 같네요? this is 했으니까 그 다음에 in safe swim to river 그럼 이거 가지고 완성된 뜻은 이게 뭐다? 강이란 말이죠? 강은 강인데 어떤 강? 강이란 말이죠? 이곳은 들어가서 수용하기에 어떤 강이다? 안정한 강이다? 이 말이죠. 그쵸? 그러면 완성된 문장 this is the river 베리 저어 세이프 뜻이 뭐예요? 어? 킵이에요? 안정한이죠? 2 뒤에 뭐 2해피 이렇게 쓰죠 그쵸? 세이프가 안정한이라며 2 뒤에 뭐 이렇게 쓰죠 그쵸? 응 틀린 것 같은데요? 어? 아, 스윙을 어떻게 해? 요거 요렇게? To swim, safe in 자, This is the safe river This is the safe river Safe river, safe river인데 뭐할? To swim in This is the safe river, to swim in 이것은 들어가서 수용하기에 안전한 조금 있다가 여기에 safe가 아니고 safely가 있었다 그렇다면 똑같은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도, 그렇죠 safely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 safe 대신에 safely가 있으면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I don't have To do 있고, time, science, study 그럼 나는 뭐가 없다는 얘기겠어요 시간이 없겠죠 과학이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 없다는 얘기야? 난 과학 공부할 시간 없다는 얘기죠? 뭐겠어? I don't have I don't have I don't have time Time은 time인데 뭐하기 위한 To study science To study science I don't have time to study scienc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전부 다 형사회복구기인데 우리 관계사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근데 아까 했던 질문은 safely 만약에 safe가 아니고 safely라면 safely의 뜻은 안전하게죠 그러면 안전하게를 넣어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는 우리말로 먼저 써주면 이곳은 여기 들어갈 말은 여기 들어갈 말은 여기 들어갈 말은 이곳은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는 강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is is this is this is the river river river는 river인데 뭐 할 수 있는 to swim 어찌 safely in 그쵸? safely는 뭘 꾸며요? 무슨 시니까 어찌 시니까 농사를 꾸며주는 위치에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in 왜 있어야 된다? 스윙 더 리버야 스윙 인 더 리버야 그렇죠 with 왜 있어야 돼? play toys야 play with toys야 뭐 다 똑같은거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하기로 했는거 봅시다 자 그러면 I have many 나는 가지고 놀 장난감이 많던데 누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많은거야 그렇죠 I have many Toys 하고 뭐 오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다 를 쓰면 되겠죠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다 I can play with with 그렇습니까 여기에 윗이 있으면 눈치 빠른 학생들은 눈치 쳤을거야 그렇죠 여기 들어갈 말은 뭐예요 그렇죠 that 또는 위치를 써야죠 왜냐하면 토이즈가 윗이 있는데 굳이 뭘 달고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관계사 파트에서 얘가 없을 수도 있다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with the toys 뜻이 장난감을 가지고 라는 뜻이야 그렇죠 그럼 with the toy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ith the toys with the toys 파우로 바꿨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훈련을 시키자 옛날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다 선생님이 옛날에 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배운 문법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괜찮냐 졸리면 스탠드업 하셔도 되구요 자 그 다음에 she had nothing to say 그녀는 할 말이 없었다 였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바꿀 예정인데 누가 뭐 할 수 있는게 없었단 말이야 누가 뭐 할 수 있는거 그녀가 말할 수 있는게 없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녀가 말할 수 있다 를 쓰면 되겠죠 그녀가 말할 수 있다 그녀가 말할 수 있다 그녀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이 부분을 쓸 때는 눈치를 좀 봐야 되겠죠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거죠 she can say가 아니고 당연히 뭐를 뭐로 바꿔야 돼 그렇죠 왜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시절이 일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nothing이 she said nothing이야 she said with nothing이야 she said of nothing이야 she said nothing이죠 그러면 nothing이 달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 라는 말은 명사로서 끌려 들어가 부사로서 끌려 들어가 그렇죠 뭔가 여기 들어갈 말은 미치를 쓰고나서 뭔가 좀 기분이 좀 찝찝하지 않아요 당연히 당연히 얘를 못쓰죠 뭘 써야되요 왜 그렇죠 선행사가 nothing something anything일 때는 관계되면서 뭘 쓰는게 원칙이다 내가 쓰는게 원칙이다 내가 쓰는게 원칙이다 라는 것을 배웠었죠 게임하는거 비슷한거 게임하는거 근데 규칙이 조금 복잡한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게임 뭐 그런게임도 369 이런게임 재밌잖아 간단하고 단순하죠 그렇죠 근데 369 게임은 어떻게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3회 배수는 이거 하자 뭐 3회 369는 박수치고 3회 배수는 이거하고 369 369 1 2 4 5 8 8 10 11 12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것은 이런 규칙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 nothing이니까 위치 못쓰겠구나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할 차례죠 아 그 밑에 3번 할 차례네요 그러면 This is the safe river to swim in 이것은 안전한 강이다 누가 뭐 할 수 있는 누가 수영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수영할 수 있는 일반적인거죠 이거 그쵸 그쵸 의미상의 주어를 썼으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안전한거겠지만 이건 모든 사람 일반인에게 안전하니까 여기에 의미상의 주어를 안 쓴거죠 그쵸 그쵸 누가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영할 수 있는 이런 얘기죠 그럼 This is the safe river 안전한 강이다 뭐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한다는 관계사고 누구 누가 뭐 할 수 있는 누가 뭐 할 수 있는 people can swim 하면 클리아주고 people can swim in 아이고 in 썼네 그쵸 그럼 여기 쓸말은 뭐 여기 쓰면 관계대명사야 관계부사야 그렇습니까 which people can swim in 근데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요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랬죠 맞죠 그 다음에 또 인더 리버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인더 리버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웨얼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그 방에서 이 위치를 뭐로도 바꿔 쓸 수 있다 웨얼에도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는 안 된다고 얘기했었냐면 이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뭐는 안 된다고 내가 가르치신 적이 있냐면 이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안 된다 누구는 누가 어디에 오는 걸 싫어하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대답이 아니고 어떤 대답 관계대명사 대답은 앞에 뭘 쓸 수 있을까 정치자를 쓸 수가 없다 대답이 관계대명사가 있는 거 아니냐 그쵸 여러분들 한 6개 좀 배우고 또 이제 그쵸 그쵸 손가락도 in that house 돼 안 돼 되잖아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I don't have time to study science I don't have 안 갖고 있어 모를 타임을 타임은 타임인데 뭐할 타임 I can study science 과학을 공부할 시간이 없대요 그러면 누가 과학 공부할 시간이 없나요 누가 과학 공부할 시간이 없나요 누가 과학 공부할 시간이 없나요 누가 과학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나요 내가 과학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쵸 I don't have time I can study 그러면 타임이 뒤로 끌려 들어갈 때 달고 들어가요 안 달고 들어가요 그쵸 I can study science time 그쵸 모더 타임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땅은 위치나 대신하는 거다 여행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at 위치를 하시는지 아 아니면 끝에다가 사이언스 뒤에다가 at 여기다가 대신이나 위치를 쓰십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관계사와 후부정사의 현무사용법이 같은 방법이다 라는 수업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팔지락이네요 팔지락 사람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필요하네요 누구는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를 나눌 어떤 사람은 뭐한다 필요로 한다 그쵸 사람들은 필요로 해요 또 people lead 무엇을 someone to talk talk with 해야되겠죠 그쵸 talk someone talk with someone 아니면 오케이 또는 뭐 툴을 써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토크는 말하다 라는 동사 말하다가 많죠 tell speak say talk 뭐 이거 말고도 mention state 이런것도 있어 그렇습니까 근데 대표적으로 토크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쵸 꼭 with 뿐만 아니라 꼭 전치사를 달아야 되는거죠 그곳에 대해 여기에다가 토크가 잇을 가지고서 그곳에 대해서 대화하다는거에요 talk about it 그쵸 나랑 얘기 좀 해 뭐야 talk to me 나한테 얘기 좀 해 talk to me 나랑 얘기 좀 해 talk with me 항상 달조 애는 그렇습니까 그니까 얘는 토크 나오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을 쓰인 토크인데 또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을 쓰인 토크라면 꼭 거의 100% 뭘 달아 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will you like something to drink 해야 되겠죠 마실거 좀 드시겠습니까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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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drink 그 다음에 왜 묻는데 some이 사용했냐 얘기 안해도 되겠죠 맞습니다 권유하는 표현이니까 it's time to get up이죠 일어날 시간이다 it's time to get up 이거는 왜 안 돼요 이거를 왜 안 되냐고 하면 얘도 사실은 이런 형태도 가능은 해 그쵸 근데 어디에서나 볼만한 표현이냐 하면 참타지 소설에나 볼만한 표현이죠 그쵸 이건 무슨 뜻이야 뭐하고 있는 뭐다 뭐하고 있는 시간이다 시간인데 일어나고 있는 중이란 그러니까 안되는 거죠 노말한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 have no money 노머리는 노머리인데 뭐할 노머리 책 사기 위한 돈이 없다 애들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첫번째는 살아있네 했습니까 뭐 두번째는 되게 쉬웠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기 위한 시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노머리 투바이북스 전부 다 공통점을 한번 쭉 투 도를 쭉 표시할 거야 지금 풀어놓은 왜 투 도를 쭉 표시하고 요 표시하고 투 도를 표시하고 투 도를 표시하고 그동안 Rudy 하기도 한 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색깔로는 그 앞에 있는 거를 표시하겠지요. 그렇습니까? 연구색체는 뭐? 그렇죠. 형여사의 명사를 이와 같이 partner to dance with, anything to sit on, a pen to ride with, an apartment to live in, 그 다음에 toys to play with, nothing to say, river to swim in, time to study science, 그 다음에 someone to talk with, something to drink, time to get up, money to buy books, 이와 같이 명사를 모두 꾸며줘야 한다. 그렇습니까? 이 정도 레벨로 명사에 공부하면 부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 자, 부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 한꺼번에 다 정리할 거예요. 먼저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워야 될 게 보이네요. 뭐라고 쓸까요? 알죠? 의도도 의도. 됐습니다. 그래서 부사처럼 쓰이는 거 먼저 머릿속에 정리하면 부사제용법에는 일단 부사제용법의 공통점은 먼저 할까요? 한 놈 빼고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전부 다? Y에 대한 대답이고. 그쵸? 두 놈 빼고 라고도 할 수 있구요. 한 놈은 약간 걸쳐 있기 때문에. 한 놈 또 두 놈 빼고는 전부 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래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부터 먼저 문의할까요? 제품들을 뭐뭐하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뭐를 나타내는 부사제용법? 의도를 나타내고. 자, 여기에서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하고 가서 뭔가 추가적인 예의를 더 배웠죠. 이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게 있죠. 뭡니까 그게? to 앞에 뭘 쓸 수 있다? in oral 또는 so as를 쓸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뭐가 있습니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뭐뭐 해서 줘. 너를 만나서 기뻐. 그렇습니까? 시험을 잘 쳐서 행복해.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뭐의 원인?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주인일 때 제일 먼저 뵙는 거. to meet you. I am glad to meet you. 나는 기뻐다. why to meet you 해서.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why에 대한 대답은 아니지만 부사적인 방법인 거. 또는 뭐 그 사이에 걸쳐 있는 거. why에 대한 대답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먼저 대표적인 건 무슨 방법이었습니까? 결과적인 방법이죠. 갖다 둘 데가 없어 가지고 여기 갖다 놓은 거. 엔드나 벗으로 또 다른 문장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귀찮아서 접속사 없애는 바람에 주어도 못 써. 주어를 못 쓰니까 모두 못 써. 동사도 못 써. 근데 동사의 의미는 전달해야 되겠어.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의 의미를 전달하려니까.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의 뜻을 갖고 있는 뭐의 형태? to do의 형태. 대표적인 게 he grew up to be a doctor죠. 자라서 의사가 됐다는 건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 뭐가 남았습니까? 뭐 만드는 경우. 어찌 어떤. 그렇습니까? 믿기 힘든. 믿기 힘든. 믿기 힘든. 믿기 힘든. 영어로. ready to do를 예로 들면. 뭐도 설명한 적 있냐면. 이런 설명도 안 되겠어. let go there. 해석하면. 나는. 거기에. 갈. 준비. 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치 무슨 적용법처럼 보여. 그렇죠. 형용사적용법처럼 보여. 그렇죠. 집에 갈 시간이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써요. 그렇죠. 맞습니까. it's time to go home. 어떤 시간. 집에 갈 시간. 어떤 준비. 거기 갈 준비.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니네 학교 친구들한테. 이거. 2부정서. 공부 좀 산다는 애들한테. 한번 물어봐. I'm ready to go there. 이게. to go there. 2부정서의 무슨 적용법. 이런 거. 물어보면서 놀면. 재미없겠죠. 그쵸. 게임이나 하고 놀아야지. 이런 거 물어보고 놀면 안 됩니다. 그쵸. 친구들 사이에 따당하죠. 그쵸. 진짜 미쳤나봐. 뭐 이상한 거 막 물어봐. 뭐 어쨌든. 얘를.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형용사적용법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말로. 준비는. 명사죠. 근데 여기에. ready의 뜻이 뭐예요. ready의 뜻이. 준비되는. 무슨 씨야 이거. 어떤 씨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떤 씨를 설명하는. 뭐가 된 거다. 어찌 준비된. 거기에 갈. 준비된. 이거 어찌 어떤이기 때문에. 부사적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통부정사의 용법을 절대로. 해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거의. 뭐. 열이면 아홉 정도가. 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열이면 아홉 정도가. 전부 다. 무슨 용법인지. 구분 좀. 할 줄 아는 애들도. 거의 다. 해석에 의존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90%는 맞출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게. ready to do. ready to do. 준비된. 부사적용법입니다. 뭐. 이렇게 부사적용법은. 어디 둘 데 없어서 둔. 결과적용법. 그 다음에. 어찌 어떤. ready to go there. hard to believe.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낸 경우.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이렇게 쭉. 있었죠. 미리 한번. 공리를 해봤구요. 그래서 먼저. 첫번째 해야 될 것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why에 대한 대답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오케이. 빈칸의 할마는 말. 뭐. 여기에. 모를만한 단어는 없구요. told me hurried up. told me hurried up. told me. 뭐했다. 서둘렀다죠. 그렇죠. 그럼 서둘럴만한 것은. 당연히 여기서 뭐겠습니까. 약간 뻔하죠. to catch the train. 그 다음에. she was angry. 화낼만한 건 뭐가 있어요. 이런게 있겠네요. 그렇죠. she was angry to know the truth. 그 다음에. he used a knife. 칼 쓸만한 상황은 뭐가 있나요. to cut the rope. we were excited. we were excited. 할만한 건 뭐가 있나요. to man the metal. 이런 것들이 있죠. 좋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중에서 in order to를 쓸 수 있는 경우들을 표시해주세요. 얘는 in order to 쓸 수 있네요. 다시 말하면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을 찾아보자라는 얘기죠. okay. 그러면 tommy hurried up. in order to catch the train. 됩니까. 그렇죠. 여기는. in order to so as to를 쓸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Tommy가 뭐했던 의도야. to catch the train은 Tommy가 뭐했던 의도야. 그렇죠. Tommy는 서둘렀다. 왜요. to catch the train 하기 위하여. 기차를 잡기 위해서 서둘렀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was angry. 그 다음에 in order to 쓸 수 있나요. 안 되죠. 만약에 쓰면 정말 희한한 뜻이 되죠. 만약에 안 되지만 in order to 쓸 수 있으면 뭔 뜻이냐. 그녀가 뭐했다. 화가 났다. 그렇죠. 뭐하기 위해서 진실을 알기 위해서 진실을 알기 위해서 막 발을 냈다. 될 것 같네. 이 새끼야. 진실 말해. 쓴 수 있겠다. 지지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뭐해서 뭐했답니까. 진실을 알아서 화가 났다. 그렇습니까. 왜 화났니. to know the truth. 진실을 알게 되어서. 뭐 어쨌든 1번 2번 3번 3번 전부 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id he hurry up이죠. 왜 서둘렀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was she angry죠. 왜 화났니. to know the truth 했기 때문에 해서 그 다음에 he used the knife in order to cut the rope 됩니까. he used the knife in order to cut the rope 되죠. 그렇죠. 그는 뭐했다. 팔을 사용했다. 왜. 밧줄을 다르기 위해서. 그렇죠. 팔을 사용한 의도가 to cut the rope 하는거죠. 그 다음에 we were excited. 우리는 뭐했다. 신났다. 왜 to win the medal 메달을 따게 되어서 신이 났다. 그러면 안 되는 애들의 공통점으로 우리가 형광펜 칠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뭐. 얘들이죠. 그쵸. angry excited 공통점 전부 다 뭐. 감정 형용사죠. 그렇죠. 형용사를 설명하려면 어떤 시를 설명하려면 어떤 시를 설명하려면 당연히 무슨 시야. 어떤 시를 꾸며주는 말은 당연히 어찌 쓰지.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 친 투부 정사가 의도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원인을 나타내는지 쓰시오. 이강아. 선생님이 이 파트에서 왜 자꾸 목적이랑 많이 나올 때마다 의도로 바꿔쓰지. 왜 그러지. 뭐라. 뭐라 헷갈려. 목적어로 쓰이는 거라 헷갈리기 때문이라 했죠. 목적어로 쓰이는 거는 전자형법이었어. 명상자형법이었죠. 명상자형법이었죠. 명 of임 그όong , 거기 오제라고 써있죠. 전 다 해 와야 되요. 해올 때까지 앞으로는 여러분들 5제라고 했는거 안내면 선생님 다 써볼거에요 이강이가 안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개가 있네 니가 5제인데 나한테 5제 안에서 내는게 다섯개가 있다 오케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지 써라 라고 했네요 우리 뭐 이렇게 부르지 말고 인오르 툴을 쓸 수 있는 경우에 인오르나 소에즈 툴을 쓰면 되겠죠 그쵸 인오르 툴을 쓸 수 있는걸 몇번 몇번 2번 2번과 3번 2도 왜그러냐 난 매일 아침 조깅한다 조깅하려는 의도 뭐하기 위하여 인오르 툴 루즈 웨이트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살빼기 위해서 매일 아침 조깅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she went to Africa to help sick people 그녀가 아프리카 같대죠 아프리카가 의도가 뭐래 그렇죠 to help sick people 하기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자 이거 보면 선생님이 뭐 물어보고 갔죠 그쵸 좀 이따 대답해 주시고요 그렇습니까 나머지 애들 중에서 그러면 1번하고 3번은 shocked죠 pleased죠 shocked 어떤 그랬어 그녀가 충격먹었다 왜 왜 충격먹었대요 to see the accident 그래서 사고를 목격해서 사고를 분야해서 충격먹었다 I am pleased 내가 뭐 했대요 나는 어떻다 나는 기쁘다 말이죠 I am happy so pleased to meet my old friend 나의 옛 친구를 만나서 기쁘다 감정의 예술은 감정운이 공통점은 전부다 why was she shocked why do you jog every morning why did she went to Africa why am I why are you please 왜 이쁘니 그렇습니까 ok 이렇게 조금 sick people에 대해서 뭐 내가 뭐 할 것 같아요 sick people 뜻이 뭔데 아픈 사람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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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보고 뭐라 그러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더 플러스 뭐 더 플러스 형용사라는 거기서 들어본 적 있나요 더 뒤에는 뭐가 오는 게 정상이요 영상 오는 게 정상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더 sick은 무슨 뜻이다 sick people 아픈 사람들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피플이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더 리치는 뭐야 더 리치 부자들이죠 더 코리안은 한국인들 코리안 피플 그래서 코리언도 국가에서 못하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두 문장 한 문장 쓰는 게 되게 많아 두 문장 한 문장으로 쓰는데 한 문장은 과거고 한 문장은 현재인데 읽어봤더니 과거에 뭔 일을 해갖고 지금도 그 일을 해 이럴 때는 어떤 문제야 두 문장 한 문장 합치라 그랬는데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현재인데 쭉 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i came to korea last year i am still in korea 뭔 소리야 이거 뭐 하란 얘기야 현재 완료시제로 하나로 합치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또 두 문장인데 뭐 나는 뭐 나는 그 강아지를 뭐 돌봐줬습니다 그 강아지는 길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해석했더니 나는 그 강아지를 돌봐줬습니다 그 강아지는 길거리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걸 한 문장 하래 이건 뭐 하란 얘기야 나는 어떤 강아지를 돌봐줬다고 나는 길거리에 버려져 있었던 강아지를 돌봐줬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뭐 어떤 문구 써가지고 한 문장 하라는 거야 강대 대명사 쓰라는 얘기죠 그쵸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것도 있겠죠 나는 아팠습니다 나는 아팠습니다 학교에 못갔습니다 이 두 문장은 한 문장으로 합니다 나는 아팠습니다 학교에 못갔습니다 나는 어제 아팠습니다 학교에 못갔습니다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고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은 뭐고 한 문장은 원인이고 나머지 한 문장은 결과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게 그렇더라 무슨 문은 그렇지 So that performing I was so sick there I couldn't go to school 그 중에서 여기서는 They heard the bad news they were sad 그들이 뭐했데요 그들이 슬픈 안정 소식을 들었대죠 그들은 뭐했다 슬펐다 원인과 결과죠 그들은 뭐해서 뭐했다 뭐해서 뭐했다 그들은 슬펐다 뭐해서 배뉴스를 들어서 이래도 되죠 그들은 슬펐습니다 왜 too hear the bad news 또 to heard 하는 이런 친구들은 없겠죠 to hear the bad news에서 슬펐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sad를 보고 뭐를 나타내는 형사라 그래 감정의 형용사죠 왜 지우냐 they were sad 그들은 슬펐어요 왜 to hear the bad news에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got a present i was very happy 나는 선물 받았죠 행복했죠 난 뭐해서 뭐했다 선물 받아서 행복했다 i was happy to get a present 좋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같은 것을 풀 때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예요 내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뭐를 이렇게 쭉 배웠어 쭉 배웠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중학교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중학교 때 시험이 고등학교 때보다는 조금 더 쉽겠죠 그렇죠 그 쉬운 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 뭐 문법 문제 제일 뭐 어렵잖아 그렇죠 뭐 어휘나 대화 파트나 본문 내용 파악보다도 문법이 조금 더 점수 차이를 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문법 문제 하나 더 맞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학교 때는 그냥 교과에서 예를 들어서 뭐 두 가지나 세 가지 문법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 칠 때 두 번 나가니까 시험 문제에 나올 문법 내용은 적으면 4개 좀 말하면 대여섯 개 정도야 4개나 하여튼 그 안에서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문제를 시험 문제 곧 기말고사 칠 건데 기말고사 칠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 문제를 냈을까 내가 뭘 배웠길래 이걸로 나한테 묻는 걸까 요런 걸 좀 생각하는 기술이 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되겠죠 4번 밑줄 친 부분에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he went there to study chinese culture 그가 거기 갔대죠 그렇죠 뒷부분 어떻게 해석하면 돼 그렇죠 중국의 문화를 배우기 위하여 그래서 어디로 갔다 거기에 갔다 그래서 얘는 원인이야 의도야 의도죠 거기에 간 의도죠 그러니까 여기는 in orders 또는 so 애들을 쓸 수가 있죠 in order to study chinese culture why did he go there no 거기 왜 갔어요 to study chinese culture 하려고요 i was surprised to see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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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the cinema 내가 뭐 했대요 놀랬대죠 그쵸 왜 놀랬대요 독장에서 지니를 봐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감정의 원인이죠 내가 놀랐던 이유 to see 지니 at the cinema 그러니까 in order to 쓸 수는 없고요 why were you surprised 는 맞죠 she found her glass in order to read the magazine 그녀가 뭐 했다 그녀의 안경을 찾았다 왜 잡지를 읽기 위하여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번에도 so as to 벌써 써놨네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결과 그 다음에 얘를 보고는 뭐 만든다 했습니까 어찌 어떤 만든다 했죠 hard to believe ready to go 그렇습니다 ok this book is difficult to read 이 책은 어찌 어떻다 읽기 어렵다 그렇습니까 얘도 조심해야 됩니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따져야 돼요 얘기도 뭐 필요 없죠 왜 read this book이니까 this book을 얘가 바로 가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접수한 필요 없고요 그래서 얘는 어찌 어떤이다 자 the river is too dirty to swim in 그래서 그거는 어찌 어떻대요 수영하기에는 너무 더럽다 그쵸 어찌 더러운 어찌 더러운 수영하기에 너무 더러운 그쵸 어찌 더러운 수영하기에 너무 더러운 그래서 수영해 못해 수영 못하죠 수영 못하죠 이거 좀 이따 다른 문장에 하면 되겠죠 그쵸 그쵸 그렇습니까 이 워타 도파님 세번아 이 워타 두파님 세번아 제가 뭐했데요 그쵸 깨어났대죠 그리고 뭐했데요 깨어나서 그리고 뭐했데요 깨어나서 그리고 뭐했데요 자신이 혼자 있음을 깨닫게 됐대죠 그쵸 그 잠에서 깨어나서 그리고 자신이 혼자 있음을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걸 보고 뭐라 그래요. 결과 얘도 똑같은 의미의 다른 문장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in 있죠. 인. 그쵸?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 in을 보고 뭐라 그래요. 살아 있네. 왜 있어야 됩니까? the river를 일로 집어넣더니 뭐가 됐어요. swim the river야. swim in the river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swim in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3번 같은 문장. 그가 뭐했다? he woke up. 일어났고 그리고 그가 뭐했대요? he가 시제가 같은 시제니까 he found himself alone. he woke up and found himself alone. 이거를 얘가 없어지는 바람에 일어나는 일이죠. 얘가 없어지면 주어동사를 또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없애. 근데 얘까지 없앴더니 뭐가 전달한대?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동사죠. 동사가 사라져버리면 안되죠. 그래서 아 얘가 없기 때문에 얘도 없기 때문에 얘는 못쓰지만 뜻이라도 전달하자. 그래서 만들어진게 뭐다? 의미상의 주사가 아니고 투부정사로 한단말고. 이걸 보고 결과적 용법이라고 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와 같은 문장. 그러면 강의 너무 어떤게 뭐가 돼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긴거야? 그 강의 너무 더러운게 원인이 됐죠. 그 결과 들어가서 수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못 들어가서 수용하는거야? 여기에 뭘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여기에 뭘 쓸 수도 있었는데 안 썼다는 얘기는 여기에 들어갈 말이 생략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생략할 수 있는거죠? 왜 필요가 없죠? 왜 필요가 없죠? 일반인이니까. 여기에 들어갈걸 보고 뭐라그래요? 의미상의 주사고 배웠죠. 그쵸? 근데 왜 안 썼어? 어떤 특정 사람이 들어가서 수용 못하는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가는거야? 그렇죠. 이명박이가 저기 막아놓고 녹조 막 둥둥 떠있을 때 거기 들어가서 수용하면 죽습니다. 됐습니까? 이 강의만 줍는거야?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거야? 일반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넣으라면 뭘 넣을 수 있단 말이야? 여기다가. 여기다가 굳이 넣으라면 뭘 넣을 수 있단 말이야? It the river is too dirty for people to see me. 이었단 말이죠. 근데 얘는 뭐기 때문에? 일반인이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고 얘를 보고 뭐라고 배웠어? For people을 보고 뭐라고 배웠어? 의미상의 주어. 문법상의 주어가 아니고 의미상의 주어라고 배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같은 표현. 그 강이 매우 더럽다. 그래서 누가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강은 매우 더러워요. 그 강은 매우 더러워요. 그새 또 까먹었죠? 끄덕끄덕은 뭘 끄덕끄덕이야? 워크북 풀어봤습니까? 워크북 풀어봤습니까? 여러분들 뭐 공부, 복습 좀 하세요. 그렇습니까? 구정사용법 파트는 내내 여러분들 중학교 내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파트라 했어. 확실하게 정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The river is so dirty. 그래서 that. that이 나왔다는 얘기는 뭘 등장시켜야 된다는 뜻이라고 했어. 주어 동사를 등장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내가 썼던 그것 쓰면 될 거 아니야?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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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문법상의 주어잖아요. for가 왜 필요합니까? for 필요없고 for 필요없고 that. people 수용해 못해. 네. 그래서 can't swim in it. 얘 되살려놔야 된다 했죠? 아까는 없었는데 왜 나와야 된다 했어요. that 뒷부분은 어떤 문장이라야 돼? 완전한 문장이라야 돼. 그렇습니까? the river is so dirty. 매우 더럽습니다. that. 그래서 people can't swim in the river. 주방에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펜타타임.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보면 이렇게 멍 때리면 재밌죠. 나한테 워낙 안 워낙. 수민아 건강 좀 챙겨라. 에어컨 깊을까? 전부 기쁘까? 깜빡이 했네요. 진짜 깜빡이 했네요. 진짜 깜빡이. 오케이. 그 다음. 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건지 알죠? 네. 그쵸? 더 스트레이트 이즈 어쩌구저쩌구 어쩌구 어쩌구 이러네요. 그쵸? 자 완성된 문장. 아 여기 있습니까? 어디 봤어? 못 봤어? 아 여기. 아 여기. 보건가 고맙구나. 요시. 여기가 안 되었네요. 여기. 바이언. 바이언. 어찌 어떻다고? 건너기에 위험한, 그렇습니까? 그래서 the street is dangerous. 뭐하기엔 to cross. 그럼 여기에 살아있네 생각하는데요. 길 건너다가 뭐야? cross the street. 그러니까 필요 없죠. 그렇습니까? the street is dangerous to cross.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시 어쩌구 저쩌구 올렸네요. a walk? 이런 동사입니까? 아니죠. 깨어난 정시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쫌물딱쫌물딱 하면 뭔 뜻이 될까? 그녀가 아, 이거 동사로 쓰였네. 이거 깨어나다네. 깨어난다. 그래서 뭐해 무슨 형이냐 하면 awake의 과거형이야 이건 그래서 그녀가 뭐해서 뭐했단 얘기입니다. 그녀가 깨어나서 뭘 찾았는데 병원을 찾았습니까? 여기에 사용된 구조는 find a find a find a find a 어떤 어? 선생님 in the hospital 어떤 이라고요? in the hospital 어떤 입원중인 병원에 있는 전치사도 형용사가 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녀는 깨어나서 자신이 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이번 중이란 사실을 깨닫게 됐단 얘기죠. 그쵸? 그쵸? awork해서 뭐했다 to find 했다 그렇습니까? what's up in the she aworked to find us in the hospital 그렇습니까? 각각 왜 부사절공법인지 부사절공법도 네 가지로 나뉘죠. 다하고 나서 1, 2, 3 각각 왜 부사절공법인지 따져보도록 할 거구요. 그 다음에 이건 너무 뻔하죠 그쵸? The King 보이고 One Hundred Years Old 보이고 여기에 To do 있고 to do with be be 너무 뻔하잖아. 그쵸? 완성된 문장에 informative 누가 뭐해서 뭐 했다 왕이 살아서 백살 됐다고 그쵸? 그럼 The King lived to be One Hundred Years Old 좋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각각 왜 부사절공법인지 따져보면 1번은 왜 부사적용법이에요? 4가지 중에서 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찌 어떤이기 때문이죠? 어찌 위험한? 건너기에 위험한 2번하고 3번하고 똑같죠? 둘 다 무슨 효법? 결과적이죠 결과적이라는 얘기는 원래 버전으로 바꾸면 she awoke and 반복된 she 쓰거나 말거나 she awoke니까 she found herself in the hospital 이거하고 같은거죠 그렇습니까? 이것도 같은거죠 더킹이 뭐였다? 더킹이 lived 했죠 and he가 뭐 했다? became 했다 one hundred years 살았고 그리고 백살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을 보면 이와 같이 and나 but 같은 댓글 사용해서 2번을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표현했다 자 그 언어는 읽기 오 쓰기에 어렵대요 그쵸? 그러면 the language is difficult to to rea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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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and write the language is difficult to read and write what 그럼 여기에 전지사가 필요없는 이유 살아있네 필요없는 이유 대학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뭐기 때문에 read the language write the language이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있었던거 한번 살펴볼까 얘는 왜 필요해요 the river is too dirty to swim in 왜 필요해요 swim in the river니까 그렇습니까? read the language write the language이니까 필요없는거죠 어떻게 따지는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따지는지 알겠습니까? 얘는 왜 자꾸 갖다리 갖다리 하는거야 그 다음 계속해서 The language is difficult to read and write 좀 이따가 왜 부서정법인지 따져보구요 그녀는 깨어나서 걔가 없어진 것을 깨달았대요 She work up to fi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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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왜 부서정법인지 따져보구요 그 다음 이 기계는 사용하기가 쉽대요 so this machine is easy easy to use 그럼 필요 여기 살아있네 필요없는 이유 왜 use this machine이니까 좋습니까 왜 부서정법인지 따져보구요 그 언어는 읽고 쓰기 어렵다는 왜 부서정법인지 따져보구요 왜 부서정법인지 왜 부서정법인지 4가지 이유 중에서 뭐 4가지 이유 중에서 뭐 어찌 어떤이죠 어찌 어떤 어찌 어려운 어찌 어려운 어찌 어려운 읽고 쓰기 어려운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죠 she walked up to find the dog missing 얘는 왜 부서정법인가요 별거죠 그렇다면 같은 문장은 she walked up and she 과거니까 found the dog missing missing missing의 뜻은 잃어버린다 미스는 뭐하지 미싱이 잃어버린다면 미스는 실직이래요 미싱이 잃어버린다 직업을 잃어버린다 미싱이 잃어버린다 사라진 말이죠 그래서 find a 어떻 not 같은 말은 뭐가 있나요 lost lost 이건 동사라서 안되고 disappear 살아지다잖아요 좋습니다 she walked up to find the dog lost she walked up to find the dog missing 그 다음에 this machine is to use 얘는 왜 4가지 이유 중에서 뭐 당연히 뭐 어찌 어떤 어찌 쉬운 사용하기 쉬운 to us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바르게 해석해라 The movie is hard to understand 뭔 뜻이에요 네 뭔 뜻이에요 그 영화는 이해하기에 어렵다 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에 살아있네 필요없는 이유는 understand the movie니까 왜 부사정법인지 좀 더 나져보시구요 They enter the room to find it empty They enter the room to find the empty 뭔 뜻이에요 뭔 뜻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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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네 가지 중에 뭔지 따져볼까 뭐예요 네 가지 결과죠 그럼 결과답게 모르겠으면 얘를 같은 문장의 다른 버전으로 바꿔서 해석해도 됩니다 뭐 그리고 같은 같은 뜻이 뭐예요 그들은 방에 들어가서 비어있음을 알게 되었다 뭐 이렇게 계속하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He grew up to become a famous actor 너무 뻔한 결과적으로 꺼지고 그는 자라서 뭐가 됐다 유명한 배우가 되었다 He grew up and he became a famous actor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몰아서 부서적국이다 어찌 어떤이죠 어찌 힘든 이해하기 힘든 으 으 됐습니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별 다섯개 짜리 으 으 으 지금까지의 것들을 알아야 할 수 있는 뭐 선생님 설명도 길게 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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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어느 파트 설명할 때 설명이 길었죠 우리 지나온 파트 포커스 중에서 밀미상에 줘요 아니 밀미상에 좋아할 때 길었다고 별로 없었는데 포커스 에잇 여기 설명하면 좀 긴장하나요 설명 연영선영으로 들어갈 때 별로 안 길었나요 아 그때 네가 없었나 있었는데 아 아 같은 문장 하나하나 다 만들어 봤잖아요 그쵸 그렇습니까 그래서 길었죠 그니까 여기도 당연히 길 수밖에 없잖아 왜 같은 문장 또 해볼 거니까 그쵸 투 투 영법은 일단 뭔 뜻이었어 투 투 영법은 너무 너무너무하다 이 말이든 너무 너무너무해 그래서 투두 한다 못한다 그래서 투두 하기에는 너무 어떻다 이런 얘기가 되시는거죠 그 다음에 enough to do는 그 반대 뜻이죠 그쵸 뭔 뜻이길래 너무 뭐뭐 하기에 충분히 어떻다 이건 투두의 행동을 하기에 충분히 어떻다 라고 얘기하시는거고 근데 뭐 어쨌든 뭐 표현하는건 차이점은 투 투 영법에서 투 도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쵸 enough to do에서 투 도는 한다 못한다 한다라는 차이점이 있죠 이런 차이점도 있는 반면에 공통점은 뭡니까 네 네 네 뭐가 뭐를 연결한다 원인과 결과 It's too cold It's too hot 뭐 이런거 너무 높다 To play in the playground 뭐하기에는 운동장에서 놀기에는 그쵸 그래서 뭐가 원인에 대해서 뭐한다 너무 좋은게 원인에 대해서 운동장에서 못돈다는 얘기죠 그쵸 뭐 그 다음에 He is old enough to drive a car 그건 어떻다 충분히 나이가 들었단 말이죠 뭐 할 만큼 to drive a car 할 만큼 그쵸 그러면 뭐가 원인에 대해서 나이가 든게 스무살이 넘은게 원인이 되어서 뭐 할 수가 있다 차를 운전할 수가 있다 원인을 잘 가져오 그쵸 오케이 그리고 얘들은 참고로 얘기하면 누가 인용법들에 있는 투 부정사 부분 투 두 부분을 명형부 해보라 그러면 당연히 무슨 정보법일까 좀 이따 해볼까요 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네 있네요 오케이 I was more excited that I couldn't sleep I was more excited The girl is so smart that she 어쩌고저쩌고 so the problem Ellen is strong more to move the stone He was too fat more where the jacket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 뭔 소리야 내가 어땠대요 내가 신났대요 내가 신났대요 내가 신났대요 대신 뭔 뜻이라고 그래서 So that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I couldn't sleep 나는 잘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관로 안에서 얼마 전 것은 오는 거예요 So I was so excited that I couldn't sleep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이따가 이거하고 같은 뜻의 문장 당연히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나는 매우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he girl is so smart that she more so dumb 그러면 그냥 그 여자애가 어떻대요 그 여자애가 어떻대요 그 여자애가 응 응 매우 똑똑하대죠 매우 똑똑하다 매우 똑똑하다 매우 똑똑하다 그래서 그녀가 문제를 풀겠어 못 풀겠어 그래서 뭐 That she can of the problem 그렇습니까 그 같은 문장은 뭔지 그 다음에 Elanism 뭐 어쩌저쩌고 그러면 Elanism 너무 힘이 센 거야 충분히 힘이 센 거야 그러면 완성된 문장 뭐 Elanism strong enough 게다가 이거는 뭐 문제 될 것도 없어 뒤에서 앞으로 꾸미고 있죠 이거 2가 그런 짓 합니까 만약에 Elanism 너무 힘이 세다 어떻게 해야 돼 Elanism too strong 돼야지 strong 2는 존재할 순 없죠 뭐하기에 to move the stone 하기에 그렇습니까 Elanism 힘이 셉니다 충분히 힘이 셉니다 뭐 할 만큼 to move the stone 그래서 move the stone 해 못해 충분히 힘이 쎄면 그렇죠 못하죠 돌 옮길 수가 없죠 충분히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힘이 세 가지고 옮기지 못하죠 그렇죠 충분히 힘이 쎄면 못 옮기겠죠 그렇죠 그쵸 충분히 힘이 쎄면 못 옮기겠죠 그렇죠 충분히 힘이 세니까 못 옮기죠 그렇죠 충분히 힘이 세니까 돌을 못 옮기겠죠 당연히 옮기겠죠 당연히 옮기겠죠 to do의 행동을 합니까 못합니까 Elanism strong enough to move the stone to do의 행동 한다 못한다 뭐 한다고요 애들 좀 헷갈리게 좀 하지마 어 enough to do에서 to do의 행동한다 했죠 그 다음에 he was too fat 그러면 그는 어떻다 뭐 긍정적으로 뚱뚱한 거야 부정적으로 뚱뚱한 거야 어 too fat이니까 긍정적으로 뚱뚱하다는 거야 부정적으로 뚱뚱하다는 거야 부정적으로 뚱뚱한 거야 너무 뚱뚱한데 그게 긍정적이냐 너무 뚱뚱한데 응 부정적이죠 그렇죠 당연히 too wear the jacket too wear the jacket too wear the jacket 해 못해 못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다 똑같은 규정들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신이 나왔고 못잤어 그러면 신난게 긍정 뒤에 행동을 하게 만들었어 못하게 만들었어 슬립을 하게 만들었어 못하게 만들었어 못하게 만들었어 못하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면 너무 신난 거야 아니면 충분히 신난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나는 너무 신났었다 하면 되겠네요 난 너무 신났었다 그 too 식 beings 좋습니다 이런 같은 문장들 많죠 뭐 이것도 되고요 이것도 되고요 이것도 되고요 이거 그 다음에 여기에는 I was so excited that I could sleep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된다 그랬어요 이런 것도 된다 그랬죠 또 뭐도 된다 그랬어요 이런 것도 된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 거 The girl is so smart that she can solve the problem 그래서 스마트해서 that 이하의 행동을 합니까 못 합니까 그래서 너무 똑똑한 거야 친구에 똑똑한 거야 그러면 The girl is smart enough to solve enough blah blah 됐습니까 그 다음에 Ellen is strong enough to move the solve 됐습니까 그럼 Ellen은 매우 힘이 쎕니다 그래서 어차피다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Ellen은 매우 힘이 쎕니다 이렇게 알았어요 Ellen is so strong 그래서 그 woman은 매우 힘이 쎕니다 걔는 매우 힘이 쎕니다 그래서 Will him се rel yeah 그래서 그쵸? 뭐 할말 없어? 셋 중에 하나 틀렸는데 뭐 할 때마다 얘기해야 됩니까 이제? 이제는 그냥 할 때도 되지 않았나? That he couldn't wear the jacket What라면 앞에 못 입었던 것도 언제라야 돼? 바꿔줘 That he couldn't wear the jacket 그렇습니까? OK 일단 계속해서 밑을 친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치세요 It's so cold to sit outside 무슨 얘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무슨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이렇게 해야 돼 I am enough all to travel by myself OK 그럼 by myself는 여러분들이 뭐 한 적이 있냐 뭐 점치사 제기대명사 해갖고 한 4개 정도 외운 적이 있어 그리고 같은 표현이 뭔지 내가 갈 수도 있어 그렇습니까? 그 얘기 또 하겠도록 그 다음에 my sister was so young that he can't enter the theater OK 어쩌고저쩌고 이게 3번 보니까 3번 문제 틀린 거 바르게 고치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자 첫 번째 문장 무슨 얘기하고 싶었고 일단 이런 이슬 보고 뭐라 그러죠? 그렇죠? 뭐라 그러는데 그렇죠? 비인칭 주어도 가주어 아니고요 가주어 아니고요 비인칭 주어고요 이거 어떻게 가주어 뭡니까? To sit outside 가 밖에 앉아 있는 게 춥습니까? 밖에 앉아 있는 건 행동인데 행동이 추울 수 있어요? 비인칭 주어요 주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뭔 소리에요? 매우 춥다 이 말이죠 매우 춥다 그 다음에 To sit outside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To sit outside 한단 말이야 못한단 말이야 못한단 말이야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되고 어떻게 해야 돼? It's too cold 너무 추워요 뭐하기에는 To sit outside 하기에는 알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뭔 소리야 나는 어떻다 네 번 문장은 뭔 소리냐고 난 충분히 늘었대죠 나이가 그래서 To travel by myself 한대요 못한대요 한대죠 그럼 이렇게 하면 안되고 어떻게 해야 돼? I'm old enough 해야 되죠 I'm old enough 나는 old enough 난 충분히 나이가 들었어 뭐하기에 To travel by myself 할 만큼 혼자 여행할 만큼 나이가 충분히 들었어 여기 있는 것들 좀 이따가 같은 문장 다 해볼 거 알죠? 좋습니까? 그 다음에 My sister was so young that she can't enter the theater 나의 sister가 어땠답니까? 나의 sister가 어땠답니까? 매우 어렸대죠 매우 어렸다 네 그래서 그녀는 어디에 들어갈 수가 없다? 궁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쵸? 그 그때 없죠? 그치? 그대 없죠? 그쵸? 그대 없죠? That she couldn't enter the theater 지금 얘기하면 다섯번째다 됐습니까 그래서 바이원세이프는 뭐하고 갔다고 얼론이 뭔 뜻인데 옛단 모모를 따라서 맨날 그래 맨날 어떻게 맨날 할 때마다 똑같냐 무슨 데자뷰 느껴지지 않냐 얼론 혼자라 했죠 혼자 그럼 이거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할 차례야 이제 포 원셀프 한 차례죠 바이원세이프 했으니까 포 원셀프는 뭐였더라 포 원셀프는 뭐였더라 딴사람은 도움 없이였죠 스스로 남도움 없이 그 다음에 오브 원셀프는 뭐였어요 오토매티컬리 저절로였죠 더 도얼 오픈드 오브 이슬프 그 문이 어찌 열렸다 저절로 열렸다 I did my homework for myself 난 순퇴했다 남의 도움 없이 I went there by myself 난 거기에 혼자 갔다 됐습니까 이제 다섯 번째 설명을 했어 저의 사실은 네 번째 질문 OK 그래서 요거 같은 문장 보고 그 다음에 저까지만 보고 놓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춥다 또 푸 스티트 아웃사이드 밖에 앉아있기에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누가 밖에 앉아있기에는 너무 춥단 말이야 일반인들이겠죠 뭐 내가 일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포 피플이 생략된 거란 말이죠 바람들이 밖에 앉아있기에는 너무 춥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그냥 매우 추워요 이렇게 하죠 매우 추워요 그래서 누가 뭐 어쩝니다 이렇게 하죠 매우 추워요 그래서 누가 피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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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거는 뒤에 행동을 해 못해. 못하죠. 그러면 너무 어린 거야. 충분히 어린 거야. 부정적으로 어린 거니까. My sister is too young. 뭐하기엔? 네? 아, 워드인가요? 미안합니다. 워드, 워드로 고쳤다 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득도 안 풀어왔지. 풀어와 됐습니까? 풀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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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들 했습니다.